아티스트, 스타트업, 디자이너, 건축가, 프로그래머, 스타트업 페스티벌, 아티스트의 전시, 퍼포먼스, 컨퍼런스 이 모든 것들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신개념 페스티벌 제로원 데이가 2019년 올해에도 열립니다. 보통의 스타트업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스타트업들 다양한 곳들이 나와서 우리 이런 아이템을 합니다. 펼쳐놓잖아요. 제로원 데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뛰어넘는 시대에 우리는 인간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스타트업들은 사업으로서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고 예술가들은 전시 작품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건축가들은 자신이 모델링한 건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적인 미래에 관해서 다양한 관점들이 모여서 관점과 관점을 나누고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페스티벌이라는 점에서 좀 기존에 없었던 페스티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제로원 데이는 용산에 있는 과거 현대자동차에서 최초로 한국의 정비소로 만들었던 원유로 정비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2년째 제로원 데이의 홍보를 돕고 작게 작게 코너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 난해하다, 너무 어려웠다 이런 평가들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주제들과 정말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혀고, 빈지노, 시댄스, 이디오테이프, 유튜버스, 슈카월드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함께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는 명확한 콘텐츠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번 와서 경험해보시고 영감을 얻어가시기에 콘텐츠가 잘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로원 데이 언제 하냐고요? 2019년 9월 26일 목요일부터 2019년 9월 28일 토요일까지 3일 연속으로 수많은 퍼포먼스와 전시와 컨퍼런스와 아티스트들의 공연, 스타트업들의 전시,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3일 동안 꽉꽉 채워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코너는 제로원 데이 첫날, 목요일 오후 2시에 인공지능 스타트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보이저X의 남세동 대표와 얼마 전 제 채널에 올라와서 화제가 됐던 전통적인 독서실을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작심 독서실의 창업자 강남구 대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인공지능 스타트업과 독서실 스타트업 이 두 분과 함께 1시간 반 동안 토크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제로원 데이이기 때문에 이런 이질적인 주제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과제로 던져주는구나. 제로원 데이라는 페스티벌의 묘미인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제로원 데이 페스티벌에 오셔서 친구도 많이 사귀고 미래에 대한 영감, 현재에 대한 영감도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좀 몽상과 기질이 다분한 편인데 이날만큼은 내날이다 하면서 미래, 인간의 존재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코너뿐만 아니라 다른 부스들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까 제로원 데이에서 만나서 재밌게 놀아봐요. 2019년 제로원 데이 많은 기대해 주시고 제로원 데이 현장에서 만나요. 안녕.